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모가 일어나신 것 같아서 이 정도 일어났어요 이 정도 일어났어요 여기는 제가 가방 넣는 거 여기는 이모가 가방 넣는 거 너무 놀랐던 게 저도 같이 쓰려고 티슈랑 물티슈를 여행용 여행 시간만큼 갖고 왔는데 이모도 똑같이 갖고 와서 지금 모든 생활용품을 생활용품 및 그런 것들이 다 곱하기 두 배로 있어요 그래서 어제 한 명만 갖고 올 걸 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하루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 오늘 하루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 먼저 휘파리 닭다리 뼈 리 염 이 뭐야 반영셨어요 뭐라고 어뢋 너로 너무 많은데 그리고 계란에 먹었을 때는 맛있게 먹었나? 식빵을 먹었다. 계란을 하면 계란을 먹었어요!! 오오어어어 고춧가루 잘 먹겠습니다 여행이 메이트가 있으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사실 혼자 다니는 건데. 혼자 아니에요 넷. 셋. 셋 보다 넷이 나. 왜? 어차피 같이 가는 거잖아. 근데 셋은 만약에 네가 혼자 다닐 때 둘이 너한테 좀 미안할 수도 있고. 자기랑 그 맞는 상황에서 맞는 사람이랑 다니는 게 좋지. 네시면 방을 어떻게 하나? 방을? 우리는 보통 그냥 콘도 같은 데 가니까. 둘이 괜찮은 애들이 금방 쓰겠다 그러고 쓰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한 명이 작은 방 쓰고. 아 무서운데 거실로 나가. 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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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소개해드리자들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로인 나디에드의 단백질입니다. 저는 베로인 나디에드의 단백질을 사용하여 저는 베로인 나디에드의 단백질을 사용하여 제 친구가 들을때 마주신의 부서에드하여 다음 날에, 갑자기 저를 사용하여 아, 그래서 베로인 나디에드의 단백질을 사용하여 이 릴너로 래피 dilema 제가 먼저 사용하는 향수는 미세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끌어 보기에는 향수를 추천하려고 해요. 지금 저를 위한 향수를 추천해 주시겠어요. 이 분은 아니지? 프렌치 아펠. 아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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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놀랍게. 그리고 프라이 마카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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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코 또한 프라이 마카코의 마카코입니다. 아 진짜? 나 마카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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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코을 느끼고 싶을 때 시작할까요? 동카빈, 바닐라, 초콜릿 이 부분은요 아, 예아. 진짜 좋아. 아, 예아, 예아. 아, 예아, 예아. 아, 예아, 예아. 아, 예아, 예아, 예아. 아, 예아, 예아, 예아. 하이매니 캐릭터. 귀여운 과학실 같지 않아요? 과학실과 너무 잘 어울리는 이진보 하수 같지 않습니까? 아, 예아. 아, 예아. 아, 예아. 배이글맛집은 성공인 것인가? 맛있게끔! 과연 우리의 베이글 맛집은 성공인 것인가? 소금이 있겠지? 이게 확실히 현실 사람들이 많으면 믿을만한 것 같지? 그치? 캐럿이 맛있는데? 캐럿이 맛있어? 너무 맛있대 너무 맛있대 근데 나는 내 숲이 좋아 각각 알식하는 우리 스타일이 너무 맛있대 파운데이션을 위해 배이글맛 간식입니다 다행인 간식 장식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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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 간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제가 드린 사진인가요? 네. 찍사 맘에 드시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다른 향수예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눈떡하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같이 미술관에 있을 때. 내경목에. 이목연에서 나간 데. 나는 옛날에. 직조 된 게. 열심히 준비했어요. 1027mm. 맞아요. 같이 됐거든요. 시간이 진짜. 이번 일본은 잘 올거 같아. 혼자가cendo 입을니 너무 낫다니. 곁들은 방향과 인자. 헤어서도 메이크업하면서 노는 게 나을. 오늘! 이제 일을 해서. 심장통이 일에 있어서 서로 존중해요. 너무 행복하더라구요. 좋은 아침입니다 호텔에서 물을 한 잔 마시고 나가겠어요 저희 호텔 물 맛이 좋아요 가보겠습니다 뭐야 저기 왜 초콜릿 하우스 있어 지금 저기 초콜릿을 판단 말이죠 저게 어떡하지 크림이 났네 크림이 있어 크림이 났네 크림을 찍어줘요 곱창이 아야 잘 떼고 티 마시는거 안좋아 두개는 삽니다 아 이모도 하나 사드릴까? 이거 왠지 좋아하실 것 같은데 스윗 브레이크 어? 안녕하세요 excuse me I wanna buy one more The last one Last one 마지막 거였어 인기있나봐 인기있는 거 잘 고르기도 유명해 이건 뭐야? 이건 뭔데 맛있게 생겼어? 결국 큰 통을 포기하지 못하고 샀다고 한다 너무 좋아요 아 이 티 파트 너무 귀엽다 별로 귀여운데? 이모 없을 때 사야지 예스 예스 네 수고 네 수고 네 수고 네 수고 네 다다이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티하우스에서 티 백을 샀다 신나 쇼핑은 신나 여기는 문구점이랑 책방이다 우와 잘 됐다 나 A4G 샀어야 됐는데 양면 테이프도 사고 싶어 미쳤네 너무 귀여워 제가 좋아하는 뇌과 하갈 귀여운데? 약간 징그러운데 귀여운데? 내 스타일 귀여운데? 약간 징그러운데 귀여운데? 약간 징그러운데 귀여워 이 안에는 별로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거 어떻게 해? 오늘 제 룩과 매우 잘 어울리네 올빼미 절씨 오늘 제 룩과 매우 잘 어울리네 올빼미 절씨 오늘 제 룩과 매우 잘 어울리네 올빼미 절씨 자 스스로 질문의 시간 나는 지금 이게 진정으로 필요한가 나는 지금 이게 진정으로 필요한가 흠 흠 네 일단 쥐었어 난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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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그래 이런거보다 훨씬 귀여워 괜찮아 근데 얘 훨씬 싸네 근데 얘 훨씬 싸네 흐흐흫 왜냐면 덜 예쁘니까 덜 예쁘니까 그런거지 과연 이 부엉이가 저와 함께 한국에 가게 될지 지켜봐 주시죠 결국 이모한테 쇼핑한거 다 벌리겠네 결국 이모한테 쇼핑한거 다 벌리겠네 저번에 왔던 식당인데 여기 너무 맛있었거든요 다시 먹을겁니다 다시 먹을겁니다 혼자 먹으러 왔단 말이야 혼자 먹으러 왔단 말이야 정말 정말 가비 귀찮다 가비 귀찮다 운동하고 저기서 사과 가져가야겠다 운동하고 저기서 사과 가져가야겠다 이청아의 전리품 이청아의 전리품 안녕하십니까 이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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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만에 착각해 주세요 서울만에 동작이라는 점에서 서울만 구매해 드리겠습니다 타이틀의 사과는 아쉬운 일기 띵기 이게 참 귀여우십니다 안녕하세요 맨날 이제 구글맵을 보고 다니잖아 근데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까진 빨리 가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 찍고 가면 길을 찾아 그치? 맞아맞아 갑시다 여기로 내려가면 될 것 같아 여기는 1번, 8번, 12번은 다 있네 우리 여기서 1번 타도 되고 8번 타도 돼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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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만나요. 나무가 이쁘네 조금 날 덜 춥고 해 있었으면 이런 데 앉아서 책 읽었어도 너무 좋았겠다 그치? 빵집에서 빵 하나 사다가 그치? 이모가 초콜릿을 못 먹게 해요 이모가 내가 이렇게 초콜릿을 많이 먹는 애인 그치? 나 가고 싶다 나도 길게 가는 게 좋아 맞아 그냥 사람처럼 살고 맞아 맞지 책방 장쌍 보기 같나요? 다 보고 가자 저런 데서 엽서 같은 거나 좋죠 노키나 지금 도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인은 요청해 오 오 오 저는 헌 책방이 오면 일단 마스크를 합니다 안 그럼 재채기를 만만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책방 자체가 너무 매력있다. 책방. 근데 진짜 너무 너무 예쁘다. 읽을 수 없지만. 정말 옛날 책들이 이렇게 펑크. 펑크에 대한 도록들이 진짜 많다. 이모 샀어? 이거 얼마였죠? 1루. 있어? 이거 1루. 땡큐. 아주 귀여운 소비다. 책을 사신 저희 이모님. 귀여운 그림책을 사셔서 바람에 넣었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왠지 카페들이 좀 있나봐. 아주 그냥 가볍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네. 추워서 끌라고. 안녕. 많이 손이 추워서 못 하겠다. 귀찮아. 고춧가루 팔라펠 맛있다 이거 팔라펠 먹었어 지금? 팔라펠 먹어봤어? 너무 맛있는데? 근데 아프리카는 퀴소할까? 여기서 음식 중에서 식품 먹으니까 너무 좋아 그치? 지금 여기서 너무 맛있는 팔라펠과 호무스를 만나서 정작 오늘의 목표였던 아프리칸 식당은 취소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치킨 더 시켜? 오케이 여행의 뮤비군 둘 다 제인데 어떻게 이러지? 근데 너무 맛있어 맛있어 우리의 치킨과 우리의 퀴노아 살로드 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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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많이 일어났어요. 걸은 것도 나와요? 아, 쉬울 수 없잖아요. 만찬 갖고 걸었네? 먼저 간다, 이모가. 조심히 가세요. 잘하고 갈게, 이모. 걱정하지 마. 땡큐 세무치. 세버? 세버야? 제발. 때로 이모가 브랜드. 리허설. 주인공. 저는 여행을 좀. 혼자 떠나서 현주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식으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번에 오랜만에. 같이 머물면서 여행을 하니까 혼자 하는 건 이상으로 너무 좋은 일이 있다는 걸 많이 깨달았어요. 저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나은 분위기가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